자유민주주의 스토어 해법사업 그들은 거짓에 몸에 베인 사람들이다 너무나 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하는 일이 훤히 보이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런 선동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그리고 그런 선동의 끝자락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걱정과 근심과 우려입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의 해고록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및 대미관계와 관련된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 낱낱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회고록에는 m-o-o-n 문이라는 그런 단어가 총 153차례나 언급됩니다 볼턴 회고록에 대해서 한국의 관계자들은 이런저런 설명을 내놓지만 전후 사전과 근간의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볼턴 회고록이 거짓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진실과 거짓입니다 2018년 5월 4일 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4.17 판문점 회담 결과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다면서 전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고 존 볼턴 해고록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학 이른바 cvid에 동의하도록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정의용 실장의 이야기를 믿기가 힘듭니다 또한 회고록에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트럼프와 빅딜을 해야 한다 자세한 것 실물협상에서 논의하겠지만 비핵화 이후의 혜택은 비핵화가 완성된 이후에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김정은은 이 모든 것을 이해했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볼턴 해고록은 한국 측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이른바 cvid를 김정은에게 전달했고 김정은이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설명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cvid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보정을 한 거죠 한국 정부가 전하면서 김정은이 그럴 의사가 완전히 핵을 폐기할 의사가 있다 이런 부분을 바로 미국 측에 전달했기 때문에 이후에 미국 정상회담이 3차례나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주장들이 대부분 사실과 거리가 멀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북한은 절대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보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입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딴소리를 하는 일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1차 미국 정상회담 다음 날인 2018년 7월 달에 싱가포르 합의 유행을 위해서 방문한 국무장관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김영철은 북한은 체제 보장이 선행돼야 검정은 비핵화전이 아닌 이후에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을 지어낸 거죠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누구냐 이 이야기 지금으로선 정의용 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다음 질문은 비핵화 거짓과 진실입니다 이 땅의 대다수 사람들은 처음부터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뜬금없이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평화의 시대가 왔다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목소리 높일 때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지켜본 분들이 아마 이 땅의 대다수 국민들일 겁니다 따라서 누군가 미국을 쏘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누군가 한국인들을 쏘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쏘김의 대상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런 쏘김수의 중심에는 북한의 김정은이 비핵화를 할 확실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정의용 실장의 주장에 모든 것이 다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비핵화에 대해 전혀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 김정은이 벼랑간 북한 당국자로서 비핵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변했다면 누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나라를 어렵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은 핵폭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갖고 있고 그것을 보정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문정부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확고히 갖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 적극적으로 보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평창올림픽 참석을 계기로 핫라인을 가동하기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정은의 핵폭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을 마치 북한을 대신이라도 하듯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런 모든 기록으로 다 남아있습니다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미국 정상회담이 열린 밑거름 역시 문재인 정부의 그런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보정에 기반을 둔 겁니다 당시 특사당장으로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대통령 안보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목표는 선대유훈이라고 한 발언에 주목해야 된다 선대유훈의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그런 사실을 미국 방문길에서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서훈 국가정보원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직접 비핵화 약속한 것에 의미를 우리가 둬야 된다 이렇게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북한 방문을 다녀온 정의용 실장 입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비공식으로 천명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존 볼턴도 그런 부분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자신의 해고록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조금만 깨어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진실과 거리가 먼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29일 날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안보전략 비서관과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전성훈 박사는 이렇게 단언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이어져온 북한의 비핵화 전략은 사기극이다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연출과 감독은 이른바 북한의 백두혈통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섭정권이 주연을 맡아 국제사회를 상대로 벌려온 일종의 기만극이고 사기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 기만극과 사기극의 대외의 보정을 하고 나선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였다 거짓이 밝혀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동떨어진 것은 언젠가가 문제가 될 뿐 결국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불과 2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북한 정책과 관련된 그런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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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